커밀은 이것으로 끝내겠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몇 회도 그랬건 어디까지 진행을 했건 이 라이브 특강만 잘 따라오시면 적어도 커밀로 망하지는 않게 제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라이브 특강만으로 끝내자 그래서 100일의 기적이에요 우리 100일 동안 충분히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막판에 라이브 특강으로 커밀 범위를 확 줄여주시고 나올 법한 문제를 다 찍어주셨기 때문에 공부하기에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유수쌤 하시는 100일 특강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도 시험 문제에 나왔더라고요 답으로 그래서 100일 특강은 그래도 꼭 들으면 좋겠다 저는 커밀은 정말 유수 선생님만 그냥 따라갔어요 라이브 강의를 100일 동안 연속으로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누구보다 수강생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정말 느꼈어요 한 해도 안 빼고 9시만 되면 아이패드를 켜서 들었습니다 라이브 특강이 영향이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솔직히 100일이면 3개월이 넘는 시간이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선생님, 스승님 진전성이 느껴져서 항상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얘 나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구나 선생님이 같이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자신감 갖고 따라오세요 커밀은 제가 분명히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특강에서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만 그날그날 완벽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터밀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꼭 교실에서 꼭꼭 수다 떠는 애들 있잖아요 다 들려요 지금 막 웅성웅성대는 소리 다 들립니다 유수는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채팅창에서 여러분들끼리 유수 흉이나 보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집중해서 수업 들어주십사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